누가들이 30만 원 아르시는 줄 알겠다 니가 말하려고 나 부른거야? 아니 또 얼마 받았어 또? 독잠개야? 이렇게요? 넌 차라리 개새끼야 되게 진지하게 내가 트여서 트여 그걸 이렇게 갚냐? 응 아니 어? 아니 미안하다 했잖아 헌 벗어줄 거냐고 어? 내가 저어주니까 어? 니가 날 이기는 줄 알아? 응 내가 딸기 대표로서 항의하려고는 걸었거든요 아니 어젠가 저녁방송 있다고 하셨잖아요 왜 안 했어요? 에 끊어 후드나 애교를 풀어달라더니 뭐니? 겨골이는 안 해뜨면 좋겠다고 뒤지고 오시느냐 먹고 웃기고 오시느냐 악녀님 일날엔 변태가 더 좋았는 건 요새는 아니라서 싫어 변태는 악녀가 더 왔는데 내 변태는 시, 시조 아 왕관하지 아 괜찮다 근데 인정해 이거 너무 어? 아 아 아 아 아 아직 아직 인정해 아직 아직 어? 흐흐흐흐흐흐흐 놀라요 흐흐흐흐흐 내 맘에 놀라요 근데 이거 너무 웃기다 어? 미안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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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탄재? 뭐야 이게 괜찮아 진짜 인정해 이거 너무 어? 아아 아 아 으어? 왼쪽 내꺼야x2 외쪽 내꺼야x2 야 아니 오른쪽이 내꺼인거 같다 뭐 먹는 거야? 뭐고야? 뭐야 이게 배부른 소리한다고 음 뭐하냐고 그랬는데 고고